아.. 근본 캐릭터 멋진데? 룩스쿨 와.. 와.. 으악 너무 멋있는데? 라이벌 매치 너무 멋있는데? 아.. 화음 그대로 있네 요도 오지노 아 저게 히트 이거구나 와.. 캬아.. 아.. 테켄 시리즈 베스트 요시미 와..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아니 요시 너무 멋있는데요 와.. 숲속으로 데려가 버리네 무자비 오 진정해 요도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이 스킬 이 스킬 초화를 칼로 막네 와 와 이펙트 최근 본 트레일러 중에 그기 뭐야 화랑 이래로 진짜 멋있는 것 같다 오 방금 빨아들였는데 그죠 뭐 딜아 해야되나 생명력 같은걸 빨아들였는데 피가 차나 저렇게 때리면 이게 근본 캐릭터지 야 멋있다 와 리얼 사무라이 요시미 되게 멋지네 단추 panda